노루카이 씨 obese 수화 1930 Sophie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마음껏 해 주세요 오 또 우리 베이징에 가장 많은 팬 cavalidency 미국에서 솔직한 insane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노래요! 유리언니 생일이라고 유리언니 생일이 다가와서 유리언니 축하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같이 함께 부를까요?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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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그냥 벌써부터 축하해주셔서 저희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유리는 성함이 어때요? Q&Yu!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서연씨가 막내를 참아 언니를 때리진 못하고 머리 수습해줬어요 네,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우리 슈션은 우리의 롤야 그래서 그녀는 그녀는 대기실에서 때리려고 한국에서는 대기실에서 때리려고 아니 아니 머리 수습해주고 몇 개 다 꼬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꼬았어? 아팠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절신으로 이렇게 생일 때 했니 한대 치는 핸대를 때려주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수익 아무튼 이거 적응 어떻게 저렇게 나께 estran Hol에는 너 뭐야? 너 뭐야? 그러게요 제가 뭐라고 어쨌든 그만큼 멤버들이 모두 유리의 생일을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원분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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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원분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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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유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리의 생일을 생각할 수 있게 저희가 소원을 말해봐라 소원을 말해봐라 아 왜 이렇게 주인공 Davies 유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 cakes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생일을 축하해 중간에 그들을 얻 inter경할 때 하나 더 Honig한 불만에 한꺼änd이 감사합니다.